앗! 할만해? 갑갑해요 아가씨들 어떻게 이러고 살아요? 이게 갑갑하다고? 아가씨! 저 죽어! 이렇게 해나니까 너도 아가씨 같다 그치? 백장님 말씀 무슨 소린지 알 것 같다 네 얼굴 자려고 누우면 꼭 생각나더라 참 아가씨도 참 아가씨는 하녀의 인형이구나 이 많은 단추들은 다 나 좋으라고 날렸지 단추 풀고 끈을 당기면 그러면 그 안에도 달콤한 것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 내가 여태 소매치기였으면 한 번은 손을 넣어서 만져봤을텐데 그 안에서 정말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.